오늘은 제 10일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 1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절 요한계시록 7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대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는 다루는 주제가 중요하고 많기 때문에 두 과에 걸쳐서 공부하겠습니다 교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두 존재의 차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와 원수 사탄이 어떻게 일하는지 그 차이점입니다 사탄이 모두의 멸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더 성실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대쟁투의 중심 쟁점은 충성, 권위, 예배인데 우리가 충성하게 되면 그 충성은 예배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며 그 예배로 경배의 대상의 권위가 인정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세력, 다니엘 7장의 작은 뿔, 대살로니카 후서 2장의 멸망의 아들을 묘사하는 예언은 모두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고 충성을 요구하며 변조된 예배 제도를 도입하는 세력에 대해 말합니다 이 세력은 숭배를 강요하기 위해 힘, 강제, 때로는 뇌물과 보상을 사용합니다 예전에도 언급했지만 여러분 사랑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와 사랑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원동력입니다 저희 아이가 지금보다 더 어릴 때 돈의 가치를 알기 시작한 시절이었어요 이모부나 고모부 혹은 다른 삼촌들이 이렇게 용돈을 주면서 같이 가자고 유혹의 손길을 펼칩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결국 한 번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아빠를 선택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줘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때에 우리 중 누구든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게 하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깊은 사랑입니다 2주에 걸친 이 교과를 통해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요일은 확고한 인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첫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창조주를 경배하라고 부르십니다 14장 8절에서는 둘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거짓 종교 바벨론에 대해서 경고하시고요 14장 9절과 10절에서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통해 짐승에게 경배하지 말 것을 명하십니다 이 세천사의 기별을 주시고 이어서 12절에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잔이라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특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인내하는 것이오 하나는 지키는 것입니다 이 인내와 지킴은 세천사의 기별 후에 이어서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앞에 기별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세천사의 기별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창조주의 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세력과 그 반대의 짐승을 경배하는 세력이 있을 것인데 어떤 반대와 맹렬한 박해가 있어도 확고한 인내로 하나님 편에 서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건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편에서 끝까지 인내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만이 그렇게 인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일에 대쟁투의 중심인 안식일이 있는데 내가 드리는 경배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인지 짐승의 세력에 대한 충성인지 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하셨고 변하지 않을 계명에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같지만 예수님의 믿음도 가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충성의 그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과 에베소서 2장 8절로 10절 골로세서 1장 29절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요약해보면 간단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고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정죄함이 없을 것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며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우리도 충성하며 살기 위해서는 매일의 연습이 필요합니다 일어나지도 않은 전쟁에 대비해서 군에서 충성을 요구하고 매일 훈련을 하는 것은 일어날지도 모를 전쟁에 대비하여 충성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매일매일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결국은 실전이 펼쳐질 때 아무도 충성하지 않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인내하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습관을 드려야 합니다 영감의 교훈 각시대의 대쟁투 44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언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경고한 후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잔이라고 말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와 짐승과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표를 받는 자를 대조적으로 기록한 것을 보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와 짐승을 경배하는 자의 구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범하는 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 여러분 확고한 인내로 하나님 편에 서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작은 충성의 습관부터 이루어져야 합니다 작은 것 하나에서부터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충성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인내하며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월요일은 우주적 투쟁입니다 월요일 소지에서 말하는 우주적 투쟁의 의미는 그냥 싸움이 어떻게 일어날 것이고 우주적인 어떤 싸움이 진행될 것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우주적 투쟁의 승리를 통해 우리도 그 쟁퇴에서 승리할 수 있음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경험하신 그 고뇌와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승리하시면서 세상 모든 인류의 죄가 해결되었지만 한편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세상의 모든 죄와 수치를 짊어지시고 아버지의 임재에서 분리되셨을 그때 예수님은 이제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가졌던 관계에만 의존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만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통해 이때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둘러싼 모든 환경이 아버지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만들 때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았던 그때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시대의 소망 756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표면상으로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그리스도께서는 무서운 암흑 가운데 인간이 마셔야 할 고통의 잔을 남김없이 마셨다 이 무서운 시간 동안 그분은 이제까지 그분에게 주셨던 아버지의 간압하심의 증거에 의지하였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승리자가 되셨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의 믿음을 배우고 따라야 합니다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강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을 닮은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요한계시록에 예언된 짐승의 표가 시행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만들고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경배하게 하고 확고하게 견디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은 마법이나 요행이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지금 매일매일을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작든지 크든지 나의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면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어린 시절 저의 기억 속의 아침 예배는 세 식구가 모여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 어머니, 누나, 저 이렇게 네 식구입니다 그런데 세 식구가 모여 간절히 기도하니 한 명이 빠진 것이죠 네, 예상하셨겠지만 아버지는 그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 무리 뒤에 상관없는 이처럼 따로 계셨습니다 당연하게 저희의 기도는 아버지의 신앙 회복을 위한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가정은 재정적으로 위기를 겪었고 아버지는 신앙적으로 위기에 빠져 있을 참 힘든 때였습니다 그럴수록 어머니를 통해 매일매일의 삶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법을 어릴 때부터 배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홉 살이 되던 해에 아버지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셨고 기도는 그렇게 응답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배웠던 그 믿음의 교훈이 매일을 살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믿음의 시험은 분명히 믿음의 교훈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영감의 교훈 교회중원 6권 6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영혼들과 함께 기도하라 믿음으로 이들을 십자가 밑에 데려오라 그들의 마음을 그대의 마음과 하나로 묶고 믿음의 눈으로 죄를 지고 가는 예수께 마음을 고정하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불쌍하고 죗된 자신들을 바라보지 말고 구세주를 바라보게 하라 그리하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매일 매순간의 시험에서 승리하도록 예수님의 믿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쯤은 지금 이 잠깐은 괜찮겠지가 아니라 한순간도 사탄에게 내어주지 않기로 기도하며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예수님 안에서 참된 승리를 맛보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은 불경건의 사슬입니다 화요일을 시작하면서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을 언급하는데 종교적 무관용, 경제적 배제, 박해 결국은 사형선고에 관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형선고가 격려의 기별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오과 심판의 복음에서도 공부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 사형선고가 그 사형선고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이자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최악의 상황이더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짐승의 표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이것은 12과에서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이라고 표현된 종교 정치적 세력을 통해 사탄이 일하고 힘을 행사할 시기에 대해 말해줍니다 뭐 종교적 박해가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이 박해는 에덴 동산에서 나온 후 가인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예배하라고 지시하신 방식으로 예배했다는 이유로 아베를 죽인 이래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짐승의 표에 관한 예언은 오늘 제목인 이 불경건의 사슬의 마지막 고리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일련의 신념 체계와 그들에 의해 공인된 예배 체제를 따르도록 강요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5절부터 17절은 그 짐승의 표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세에 맞게 될 위기에 대해 이렇게 예언합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저는 사실 예전에 이 말씀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었습니다 이 예전이라 함은 제가 경제활동을 시작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용할 것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말씀이 아무렇지도 않게 견뎌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었어요 가진 것이 많은 이에게는 가진 것이 올무인 이들에게는 이 경제 제재가 큰 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언은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박해가 시작되리라고 말합니다 이 표가 없으면 누구도 매매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 가족이 연관되어 있고 내 아이가 얽혀 있고 내 목숨 받아 더 아끼는 이들이 먹고 살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면 대부분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시험의 때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해 온 사람들이 이런 큰 시험의 때에 그들의 삶을 타협함으로써 짐승의 표를 받도록 철저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앞으로 다칠 환란과 고난의 시기에도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분명히 세상은 아주 그럴듯하게 타협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빡빡하게 살지 말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칙대로 행하는 이들을 타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와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타협하는 이들을 지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인내하는 자들을 지키십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에 굳게 서서 사탄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은 어린 양을 따르는 자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오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건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이 첫째 짐승은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네 나라의 특성을 복합적으로 갖고 있는 짐승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나타나고 있는 나라들은 역사상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 성전을 파괴한 세력들입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등장하는 이 첫째 짐승의 정체와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짐승은 용에게서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받습니다 이 용의 정체는 사탄이라는 사실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20장 2절에서 확인시켜줍니다 사탄은 이 땅의 권세를 통해 활동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3절에서 5절은 이 용, 즉 사탄이 남자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이를 죽이려고 시도했다고 기록합니다 남자아이는 후에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되었는데 이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이신 이 예수님을 멸망시키기 위해 사탄이 끊임없이 시도하고 노력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어린 시절 해록과 제국 로마를 통해 일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을 언도했으며 로마 사형 집행인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군인은 그를 창으로 찔렀고 죽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그의 무덤을 밤새 지켰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탄이 실패합니다 그러나 끈질기게도 요한계시록 13장 2절에 따르면 이교 로마를 통해 활동하고 있는 용인 그 사탄은 여기 새롭게 등장하는 짐승에게 그 정부의 권세를 내줄 것입니다 힘을 줘서 다시 일하게 합니다 재림교회 성경주석 14권 555쪽의 설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장 3절에도 언급한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그 짐승을 따르겠지만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도 예언해 놓으셨듯이 하나님에게는 어린 양을 따르는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22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이들에게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갈 자들에게 대해서 교회 중원 5권 476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이 사람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 위에 서는 자들이다 그들은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명 외에는 아무도 배울 수 없는 노래를 보좌 앞에서 부른다 이 사람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온 세상이 짐승 사탄의 세력을 따를 것이나 우리는 끝까지 어린 양 우리 구주를 따라가야 합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믿음으로 그분만을 따르는 순종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요일은 예수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13장 4절과 5절을 읽겠습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마흔 두 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 따르면 요한계시록의 짐승은 이교 로마에서 일어나서 세계적인 예배의 체제로 성장하는 배도한 종교 세력 즉 신성 모독하는 그 세력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언하고 죄인을 용서하는 그 선언이 신성 모독이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할 권리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한 고발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디모델전서 2장 5절은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로마 교회는 사제들이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의 중재자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신성 모독입니다 인간은 결코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성 모독은 어떤 인간이 자신을 신으로 혹은 신을 대신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도 정의됩니다 여기 로마 교회의 권위 있는 출처에서 나온 두 가지 진술이 있습니다 교황은 매우 위험있고 고귀하여 단순한 존재가 아니다 그는 마치 지상의 하나님과 같다 교황 레오 13세는 우리 그러니까 교황은 이 지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호언장담했다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겠다는 것은 분명 신성 모독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중보자 예수님이 아닌 자신들이 중보하겠다는 사탄의 정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고자 하는 것도 신성 모독이오 사탄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예수님만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다른 것들로 대신하지 마시고 오직 여러분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금요일 소지에 있는 각 시대의 대쟁투 582쪽을 읽으며 11과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대쟁투가 시작된 시초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전복하는 것이 사탄의 목적이 되어왔다 사탄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창조주를 반역하였다 그는 하늘에서 쫓겨났지만 이 세상에서 여전히 동일한 그 싸움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인류를 기만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게 하는 것이 그가 꾸준히 추구해 오는 목적이다 사탄은 창조주를 반역했습니다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의 개념은 안식일 예배의 핵심입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정체성의 영원한 기념비입니다 안식일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상기시켜주고 모든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우리가 창조된 존재이며 우리의 창조주께서 우리의 충성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생각을 끊임없이 강화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탄은 안식일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세상의 위기에서 이 안식일을 목숨처럼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경제적 제재와 핍박을 통해 그들의 나를 제시하며 그리스도인들을 타협하게 함으로 짐승의 표를 받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매일 매순간 깨어있어 하나님 편에 더 굳건히 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결심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10일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ные 되는 건가요? 우리의 사례 우리의istä 우리의 강력한